이 알토 한 번 보여주세요. 안 보여요, 하나도 제대로요. 베드랑이야. 감축구멍. 똑같죠? 이거 찍어줘.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악! 베드랑이. ㅋㅋ 아 유단이 불량 끝났다? 유단이 불량 끝났다. 너 해줄게. 해주세요. 세안이는.. 100이면 안 되겠다. 오 봐봐. 99. 99이? 99이? 어, 99이. 이제 식당으로 가봐요, 이제. 저희 식단표를 보여드릴게요. 나는 쌀국수 앤 메밍 도발 먹고 내 밥을 막으면 되겠죠? 아줌마 지나가지 마세요 언니가 이거 먹고 있는데 어 이모가 저기서 어 갖다 주는데 어 이거 내가 먹을까? 진짜 가깝게 나와 저도 그렇게 나와요? 다른 사람 같이 나와요? 야 이거 볼록 꼴인데? 때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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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때렸어 얘가요 많고 예림이 이거 신기한 거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콧구멍 막을 수 있대요 시작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 어머니한테 영수증 줄이라고 응 아 괜찮 여름 뭐야? 이거 아 진짜 저희 체육관을 소개합니다 박쌤이 항상 강조하시는 열정 주민을 주민이 어떻게 해 칠판에 고은 언니가 하루 운동하고 나서 느낀 점을 쓴 거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? 고원 언니 화이팅! 그만 먹어! 실효실인데 사진들이 흘러집니다 퀴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? 정답은 대영 언니 누굴까요? 와 똑같이 생겼어 정답은 전세현 누굴까요? 정답은 박혜님 누굴까요? 귀여워 최샘 귀여운데 손이 합성입니다 손만 최샘의 손이 이 친구는 바로 예림입니다 예쁜 척하죠? 2년 동안 방탄사진이 걸려있고요 이건 저의 웨이트실입니다 세현이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풀업을 할 줄 압니다 풀업 잘해요 저의 무컨 세 개만 보여요 세 개만 세 개? 세 개만 여기서 오지러뒀어요 ilateral 이유あります 이게 무슨 종이가 있어요 other 개 꺼지 세 개만 그냥 하잖아요 어떻게 밖에 나온 게 있네 Neo anything Par Delta we 왜요? 아 됐다 아 아 1kg 깔끔 깔끔 아니면 너도 한 번 보여줘 한 번 한번 너 뭐해줘? 크롭 크롭 하나 둘 아 너무 아파 지금 모두 살 때 너무 아파 자 어 인사하고 끝내자 안녕 안녕 전세안에 아 그 박혜민 해야지 박혜민의 브이로그 끝 바이 비와이